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예진 전속모델 남지연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사실 저는 되게 민감성 피부예요. 그래서 기초 화장품하고 클렌징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세럼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조명을 켠 듯 피부를 굉장히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조명세럼 혹은 원샷세럼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하는데요. 자극 없이 산뜻해가지고 요즘같이 건조하고 좀 이런 날에 더 딱 맞으실 것 같아요. 순환 자연 유래 성분으로 믿고 쓸 수 있는 하예진 오늘도 하예진과 함께 예뻐지는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